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운동생리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여러분 운동생리학 하면 이거를 뭐 선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내용일까? 혹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전공자가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조금씩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찌됐건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우리의 키워드이긴 하고 우리의 핵심 공부 전략이기는 한데 이해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차근차근 나와 맞는지 한번 강의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교재 보시면 운동생리학에 개관해서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책으로 간단히 할게요. 운동의 개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다. 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심신단련, 수련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다. 그러면 신체활동의 개념은 뭐냐? 신체활동은 모든 대근의 움직임. 그래서 운동 자체를 포함하는 용어가 신체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는 용어다. 신체활동이다. 3번에 있는 체력의 개념에서부터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체력.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향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방위체력이에요. 방위체력은 문제가 만약에 단독으로 출제된다면 2번에 있는 행동체력이 단독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묶어서 낸다면 방위체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극에 견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 생리적, 생물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물리화학적, 그 안에 들어가서 물리화학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으로 기후, 기압, 뭐 이러한 것들. 생리적을 먼저 썼으니까 생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은 공복, 이런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신체적인 거 있죠. 공복, 불면, 피로, 갈증. 왜 공복에는 지금 제가 공복 상태예요. 그럼 왜 야 나 배고파 건드리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람들은 생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좀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생물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러한 것들이다. 심리적은 뭐 볼 거 없죠. 불안, 긴장, 이러한 것들. 긴장, 고민, 불쾌감, 슬픔, 이러한 것들에 견디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방위 체력이고요. 더 중요한 요소는 행동 체력입니다. 행동 체력. 다시 이거는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건강 체력 요소가 있고요. 운동, 운동 체력 혹은 운동 기능 체력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건강 체력, 운동 체력으로 다시 나뉘어요. 건강 체력은 쉽게 표현해서 일상 생활에서 더 중시가 된다라고 보고요. 운동 체력은 말 그대로 운동의 상황에서 더 중시가 되는 체력이다. 우리 나이가 나오는데 딴딴따란 딴 옛날에는 SK 광고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딴딴따란 딴 이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TTL인가?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우리는 민평협순스 민평협순스 강의 들으면서 웃지 마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민평협순스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순발력, 스피드 이러한 것들이 운동 체력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풀어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민첩한지 왕복 달리기 민첩하게 할 수 있다. 평형성, 균형의 얘기죠. 협응성은 교치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조화, 조화롭게 협응할 수 있는지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냥 큰 힘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큰 힘 그게 순발력이고 스피드는 말 그대로 반응, 그 시간 이런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출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많이 됐냐면요. 이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을 구분하는 것들이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 건강 체력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신체 조성, 이러한 것들도 건강 체력에 들어가요. 근력은 뭐냐면 우리 근육이 한 번에 수축으로 낼 수 있는 게 근력이에요. 근지구력은 뭐냐면 그 근력이 반복이 되는 거지. 수축, 이완, 근지구력, 근에 대한 지구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폐지구력은 뭐야? 심장이랑 폐가 견디는 것, 오래 견디는 것. 그래서 왜 장거리 선수들은 심폐지구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심폐지구력이고요. 유연성은 뭐예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리 얼만큼 찢어져? 유연한데? 이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신체 조성은 체지방,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단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섞여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보통 우리가 건강 체력은 근, 력, 력, 력 이렇게 끝나. 그리고 운동 체력은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성은 운동 체력이고 력은 건강 체력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 단 하나. 유연성, 건강 체력에 들어가요. 그쵸? 순발력. 이거는 왜 순발력이 여기 들어가죠? 깜짝 같아요. 보기로 보면. 우리가 모르고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때는 얘는 운동 체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민병협순스.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근력 자체가 무엇인지 근지구력이 무엇인지 심폐지구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근력, 건강 체력, 운동 체력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지금 우리가 운동의 개념, 신체 활동의 개념, 체력의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에 대한 내용이고 방해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방해 체력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물리, 화학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생물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생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얘기하면 행동 체력은 어떻게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다시 나뉜다. 건강 체력에는 근육의 한 번의 수축, 근력, 근력의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근지구력, 그리고 심장과 폐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심폐 지구력,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 그리고 신체 조성은 참고적으로 안다라고 했고요. 운동 체력은 민평, 협순스 해서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또는 교치성, 이러한 것들은 조정성,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조정력, 그리고 순발력, 순간적으로 큰 힘, 스피드는 그 사람의 스피드를 얘기하는 것들이다라고 했어요. 행동 체력은 반드시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는요. 어떤 자극이 이루어지죠.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에 반응하고 적응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게 운동 생리학이에요. 자, 볼게요. 운동 생리학의 정의, 운동 생리학이란 인체 생리학의 한 분야로서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약이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체 기관의 반응, 그리고 적응되는 현상이다. 생리기능 변화와 변화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운동 생리학이다라는 거죠. 어떤 운동을 했어요. 운동이라는 그러한 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되고 적응이 되는 현상. 운동 생리학. 자, 개념 플러스에도 보시면 운동 생리학의 학문적 정의해서 운동 생리학은 운동 중 생면체가 어떻게 생리적으로 변하는가 반응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하여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이다. 말 그대로 끝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세포 생물학 또는 분자 생물학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 점차 세분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 생리학의 필요성. 운동 중 일어나는 인체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원인을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운동 생리학의 기초 지식은 다양한 대상자의 개인차에 대한 지도에 도움이 된다. 인체의 발육 발달, 운동의 영향, 운동 기술의 습득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스포츠 지도자는 소유자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 관련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낮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아닌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인접 항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인접 항문 우리는 옛날에는 되게 영생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선생님 또 시작이다 이러겠죠.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생할 수가 없어.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스포츠 의학 의학이나 운동 처방 이러한 것들 의학적인 거 있죠. 의학이나 운동 처방 이러한 것들이 인접 판문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트레이닝 트레이닝 론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스포츠 영양학 네 번째가 생체역학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인접 판문으로 들어가기는 하고 그리고 해부학 같은 경우에도 인접 판문에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로 볼게요.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 처방 같은 경우에는 운동 수행의 의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요. 트레이닝 론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트레이닝 방법 운동량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는 뒤에 설명은 앞에 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스포츠 영양학 인체 내 물질 대사를 리화되고 동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적합한 식단의 양과 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죠? 4번 생체 역학 근육 활동의 역학적 원리 및 인체 동장의 역학적 법칙을 연구한다. 인접 판문들 중에서는 얘네들 중에서는 얘가 관련성이 가장 멀어요. 관련성이 인접 판문들 중에서는 가장 멀다. 왜냐하면 이 생체 역학은 사실 운동 역학에서 파생이 된 개념이거든요. 운동 역학에서 파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관련성은 가장 멀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어떤 도표로 나와 있죠? 운동 생리학이 가운데 있고 트레이닝론 스포츠 의학 인체 해부학 영양학 생체 역학이 가장 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한 번쯤 인접 판문 관련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어렵지 않게 스트레스 받아서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플러스 보시면 운동의 특이성과 운동 분류의 3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이성은 뭐냐면 그냥 되게 특별하다 특이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반응이 사람마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운동이 동일한 운동에 자극이 있어도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반응 패턴이 다르다. 특이성 말 그대로 특이한데 나와 다르면 특이하다라고 하지만 자극 반응 자극은 동일해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운동의 특이성이고요. 운동 분류의 3요소는요. 운동 분류 3요소는 헤드라인만 기억하고 설명은 같이 교재 보면서 볼게요. 우리 낚시는 어디가 짱이지?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에서 낚시 하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수지 기억하시면 저항 그리고 스피드 지속시간 이러한 체계가 운동 분류를 하는 3요소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설명 보세요. 스피드가 빨라 스피드가 빠르면 운동 지속시간은 당연히 짧아지겠죠. 스피드가 느리면 지속시간은 길어진다. 이거는 설명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저항이 증가돼요. 저항이 증가되면 반대적으로 힘을 막 밀어. 그러면 최대 스피드는 같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저항이 클수록 지속시간은 짧고 저항이 적을수록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방해하는 힘이 방해하는 힘이 클수록 지속시간 오래 견딜 수 없겠죠. 지속시간이 짧고 저항이 작을수록 길어진다. 설명 자체는 한번 읽어보면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운동 분류의 3요소는 저수지다. 저수지 아니고 저수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대사와 운동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에너지의 개념과 대사작용 에너지 발생 과정 대사작용의 유형에 대해서 일단 나오죠. 대사작용 줄임말이야 뭐야 대사작용 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가 있고요. 이화가 있어요.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 여대생들 있잖아요. 되게 보면 되게 자유분방한 것 같지 않아요? 자유분방하다 뭐 분출하거나 분해하거나 이화작용은 어떤 것을 분해하거나 방출하는 개념이야. 이화여대생들은 자유분방하다. 괜히 하는 소리는 없어요. 제가. 그쵸? 여러분들의 사실은 자유분방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여대생들은 자유분방하다. 분해하고 방출한다. 라는 거고 반대적으로 동화라고 하는 거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이화의 반대. 그러면 어떤 것을 흡수하거나 합성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보면 되겠죠. 자 동화작용 보세요. 외부에서 받아들인 영양물질이 화학변화를 통해 고분자 화합물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합성. 이게 키워드가 되고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죠?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동화예요. 동화되었다. 라고 하잖아요. 같이 섞였다. 동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화작용은 뭐다? 체내의 복잡한 물질이 복잡한 게 간단한 물질로 분해. 분해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세포에 공급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 자체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읽는 물질 대사 과정 자체가 물질 대사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물질 대사 과정에는 물질이 교환이 되면서 이화되고 동화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대사작용의 유형에 대해서 2016년도에 기출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 말 자체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는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및 보존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1번 인체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 축적된 화학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 섭취했어요. 기계적인 신체 활동을 통한 기계적 에너지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에너지 신경 활동을 위한 전기 에너지 등으로 변환된다. 에너지 형태는 이렇게 변해요. 변하는데 외부의 영향을 차단해요.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면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야? 다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떤 형태가 변해요. 이 화학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되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변하더라도 형태는 변할 수 있어. 근데 외부에 어떤 자극이 없어. 방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열역학 제1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같은 값의 에너지 양을 가진 유기화학물 중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제1 법칙 열역학 이예요. 열역학 제1 법칙은 총량은 뭐 증가하거나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창조 소멸이 되지 않고 자 같은 값의 에너지 양의 유기물 중에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나는 어떤 거에 대한 1화가 있어. 1화 1 법칙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제2 법칙에 대해서 나와있죠. 열역학 제2 법칙은요. 일단 오 시험 만점 받았어. 열 열 그래서 이 법칙은 첫 번째 1 법칙이 화학에너지와 연관이 돼 있다면 이 법칙은 열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일에 사용되면 일부가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제2 법칙에 들어갑니다. 1화가 있다. 이어 이렇게 해서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앞에서 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우리가 어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외부의 영향을 차단했다는 가정하에예요. 그 가정하에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 형태가 변하더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야 돼.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볼게요. 인체의 에너지 대사 대사 글씨 봐. 일단 인체라고 하는 건 구조적인 단계가 있어요. 인체의 구조적 단계 새로 새로 기계를 기계를 들였어. 어느 병원에 새로 좋은 기계를 들였대. 가봐야지. 막 이런가. 세포. 가장 작은 게 세포고요. 그 다음 조직 기 기계 개통 개통 이게 인체의 구조적 단계예요. 세포조직 기계 기관 개통 세포조직 기관 개통의 단계가 구조적 단계인데 이러한 것들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인체 인체의 구조적으로 유전적으로 기능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세포가 유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본의 단위가 되는 게 세포이다 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적 단계가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죠.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좋은 기계를 드렸다 해서 세포조직 기관 개통 이렇게 해서 연관이 된다라는 것 첫 번째로 보는 게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자 이게 뭐야 아데노신 3인산은 한 개의 아데노신과 세 개의 무기인산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ATP ASE 이게 효소 이름이거든요. ATP ASE 효소에 의해 결합체가 분해되면서 방출된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ATP에서 ADP와 PI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냥 ATP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ADP와 PI로 나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재합성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데노신 3인산이 ATP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제 ATP 생성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ATP 생성 체계 여기서는 체계는 어떻게 나뉘느냐 산소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요. 산소의 이용 유무에 따라 산소를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무산소성 체계 과정 그리고 유산소 과정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 과정으로 나뉜다. 무산소 과정에는 다시 들어가서 볼 겁니다. ATP PCR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뉘고 유산소 과정은 어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전자전달계 크랩사이클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교재에 TCA 회로 이렇게 나와있고 전자전달계 거친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전달계 이 TCA 회로 자체가 크랩사이클 이에요. 크랩사이클 TCA 회로 이렇게 해서 나뉜다 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들어가서 볼게요. 무산소 과정부터 들어가서 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게 ATP PCR 시스템 에요. ATP PCR 은요.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인원질 과정 단시간 고강도 에요. 키워드는 이거는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 적합한 아주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ATP PCR 시스템은요. 근육 속에 직접 내장된 것을 사용해요. 아주 소량 조금 근육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 속에 있는 아주 소량 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시간 가장 빨리 반응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가장 빨리 지속시간은 짧다. 그래서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보세요. 인원질 과정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ATP-PCR 시스템에서는 PCR이 크레아틴과 PI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계속적으로 재합성한다라고 하는 것. 효소. 효소 이름. 크레아틴 키나아제. 키나 아제. 이게 효소 이름이에요. 크레아틴 키나아제 효소를 이용해서 ATP가 생성이 된다. 근육 내에 저장된, 근육 세포 내에 저장된 제한적인 ATP를 생산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량은 굉장히 적지만 직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 예시로 지금 50미터 달리기, 높이뛰기, 역도 이러한 것들이 나왔어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예시인데요. 그냥 정말 단시간 고강도니까 50미터, 역도 이러한 것들, 그 이외에 높이뛰기, 멀리뛰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단시간 고강도죠. 자 그렇다면 교재인 없지만 이게 가장 ATP-PCR이 가장 빨리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 인원질 과정은 복잡한 화학 구조에 얽매어 있지 않아요. 그 복잡한 화학 반응 저체를 하지 않아요.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두 번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산소 공급, 산소 공급에 의존받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ATP나, ATP랑 PCR 시스템이잖아요. ATP나 PC가 모두 근육 내에 직접 저장되어 있다. 직접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 가장 빨리,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ATP, PCR은 정리 다시 하면 인원질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크레아틴 키나제 효소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단시간 고강도 운동. 가장 빨리 나오는 거, 가장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건 근육 내의 제한적인 것을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시간, 그리고 가장 빨리 빡! 힘을 줄 수 있는 고강도. 이러한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해당 작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산소성 해당 과정, 해당 작용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키워드만 알고 가시면 교재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해당 작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이 없어요. 역시 우리 봤어요. 무산소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없을 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다. 근육 속의 포도당이 피로부산이 분해되는 무산소성 해당 작용과 해당 작용과 그 다음 그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돼서 축적되는 젖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디귿에 있는 1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2분자의 ATP와 2분자의 피로부산 혹은 젖산이 생성된다. 이렇게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리을에 있는 젖산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피로부산이 젖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로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뭐 운동하다가 보면 뭐 400m 달리기를 하고 뭐 할 때 막 열심히 뛰었어. 열심히 뛰었더니 더 이상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가 이제 젖산이 축적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게 피로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산소가 불충분하면 피로부산이 여기서 부산시스템에 해당 과정에서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젖산이라는 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산. 젖산 시스템의 에너지 공급 시간은 약 1분 전후이다. 자 우리 아까 단시간 고강도 운동 ATP-PCR 시스템은 5초, 10초 이렇게 해서 단시간 고강도 빡이었으면 무산소성 해당 작용, 해당 작용에서 젖산 시스템은 약 1분 전후가 된다. 젖산은 피로를 초래하는 물질로 특정 농도 이상의 근육에 비축되면 근수축이 제한된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뭐 그러한 상태가 젖산이 축적되는 상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우리 그 해당 작용에서는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를 이용했으면 젖산 시스템에서는 PFK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효소의 이름으로 PFK를 들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하나 적을까요? 운동 후에 젖산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운동 후 젖산 제거 어떤 양식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대부분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물로 전환이 돼요. 탄소나 물로 전환이 된다. 두 번째는 단백질로 전환이 돼요. 전환 세 번째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전환이 돼요. 젖산이 네 번째가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달달 외우지 마세요. 젖산이 제거될 때는 대부분이 산화돼서 CO2나 H2O, 이산화탄소나 물로 전환이 되지만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이 인원질 과정과 해당 작용 이러한 것들은 산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단시간 고강도인지 뭐 1분 정도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젖산 시스템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코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우리 볼게요. 젖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코리사이클은요. 이 젖산이 피로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부가 다시 에너지로 생성 사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코리사이클이거든요. 젖산이 혈액으로 가서 어떤 혈액의 일부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다시 전달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전달이 돼서 간은 간 글리코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간 글리코겐이 되고 이게 다시 간으로 들어간 젖산이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러면 이 새로운 포도당은 다시 혈액으로 또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근육으로 다시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거는 근 글리코겐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재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체가 코리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산이 혈액 그리고 간 간 글리코겐을 통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신생 합성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근육에 재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유산소성 과정입니다. 유산소성 과정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유산소 과정이 좀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한 번쯤 교재 한 번 그냥 읽어보시면서 준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산소성 과정은 뭐였어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울 것은 유산소 과정. 산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 명확히 알고 가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교재의 표를 중점적으로 보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만 상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동생리학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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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